오빈이 형 오빈이 형이 불러주셔서 왔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형님입니다. 친구들 화이팅! 우빈이 형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초대받고 왔는데 친구2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던 작품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기대 많이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친구2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예고편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요. 우빈이 형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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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